안녕하십니까 별마실 입니다 따뜻한 햇살에 봄꽃이 피는 4월입니다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죠 이번 영상에서는 도심지에서도 간단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포터블 경위대를 소개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켜봅니다 포터블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볼까요 직역하면 휴대용 이라는 말이고 위역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동 가능한 꾸러미 를 뜻하죠 손에 들거나 어깨나 허리에 걸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탑승에 용인되는 정도의 꾸러미로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왼쪽의 제품은 카메라 삼각대와 jwt1 이라는 제품이구요 오른쪽에 제품은 st2라는 전용 삼각대에 올린 jwt3 이라는 제품입니다 1번과 3번 모델이죠 아크로매트 경통의 치명적인 단점인 색수차를 피한 그 2d 렌즈를 사용한 80mm 굴절만 환경과 간단한 경위대에 카메라 삼각대를 올린 구성이죠 이 정도면 이제 중화생 정도만 돼도 그 삼각대와 그 경위대 는 적당한 끈이나 가방으로 어깨에 걸치고 경통과 아이피스도 크지 않은 케이스에 담아서 들고 충분히 이동 가능한 구성이죠 하지만 이 jwt1 경위대 는 한 가지 위험이 할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천정 부분의 관측이 그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아 아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일정 고도 이하로 요거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물리는 부분이 이제 원망하지 아웃해 가지고 쏟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예 이렇게 이런식으로 쏙 쏟아지죠 지금 예 이게 이제 잘못할 경우 이 미러가 상앗대 닿을 경우 파손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사이에 놓기 때문에 제가 알고서 지금 한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요 물리는 부분이 썩 완전하게 이렇게 신뢰성이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일정 고도를 넘어가면은 와라락 가리면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초보자분들께서는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st2 천체형 삼각대에 jwt3 이라는 경위대를 조립한 제품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jwt1 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정도가 그 포터블 경위대의 상완선 즉 성인 남성이 들고 나갈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리스탑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가 망원경을 움직이다가 원하는 지점에서 손을 떼면 그대로 고정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경도와 위도 즉 고정 노브를 장착하는 망원경 하중에 맞게 적당히 조여주면 됩니다 이 노브 다이얼은 이렇게 해서 빼서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프링 내장형이라 더 편리하죠 물론 이 상태에서 장착된 핸들을 사용하여 미동 즉 아주 작은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배율 관측에는 필수죠 탑재 중량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mm 즉 4인치 굴절과 150mm 반사만환경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그 제조사 쪽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사용해 보면은 장초점 굴절은 조금 무리가 있구요 F7 내외에 90mm 굴절만환경 F7 8에 90mm 굴절만환경 정도면 딱 좋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식 경위대의 경우 먼저 별자리와 주요 천체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2 즉 자동 도입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고2가 되는 손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원을 필요로 하고 사전에 얼라인 즉 정렬이 필요하죠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으로 어두운 밤에 얼라인을 마치고 고2를 시행하는 중에 툭 건드리거나 삼각대의 신체 일부가 다 살짝이라도 움직인다면 얼라인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는 포터블 적동이나 고2 경위대 모두에 해당되는 단점입니다 특히 밤에 머리에 착용한 적색 헤드란턴으로 말환경이나 삼각대를 건드리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별자리를 충분히 익히고 파인더로 위치를 가늠한 다음에 대상을 관찰하는 이른바 찾는 재미도 아마추어 천문의 큰 기쁨이기에 이런 과정을 즐기시면서 말환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원하는 대상이 아이피스 시야에 들어왔을 때 큰 감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심 관측자를 위한 포터블 경위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단 도심 관측자 뿐만 아니라 사진촬영을 걸어두고 보조관측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별치미를 접을 때까지는 쭉 같이 가는 장비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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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